이번 시간은 기억력 회복, 치매 예방, 치매 환자, 유료화모니, 훈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BBC에서 직접 한국에 와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노인들을 보았다 해서 왼쪽에 보시면 BBC 뉴스 이렇게 있고요. 파퓰러에서 1등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셜리비크 세이브 마이 라이프에서 이 어르신들 낭낭 18세 팀인데 영국에서 직접 와서 촬영을 했고요. 저희 노루화모니 훈련하는 사례, 그 다음 이분 중에서 한 분이 저희 브레인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브레인플레이의 기억력 프로그램을 10단계를 맞추었다. 그래서 10단계를 맞추면 제가 그 전극을 하나 선물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기억력 10개, 지금은 11개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운동과 함께 뇌건강운동 같이 하시는 지구에서 가장 젊은 노인들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부모님도 하셔야죠.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께서 훈련하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책을, 성경책을 읽고 계신데 필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보고 쭉 쓰질 못하고 계속 3개, 4개 보고 다시 쓰고 했는데 이 훈련 이후로는 20개의 글자, 20개의 글자를 읽고 한 번에 그대로 쓰신다고 합니다. 기억력 10단계,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세종장애인정보와협회에서 80대 어르신들께서 훈련을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네, 한지연 지사장이 담당을 했고요. 어르신들 매일매일 꾸준히 두 달 훈련하시더니 불면증 싹 나오시고 이제 브레인 헬스에 있는 행성 기억력 8단계까지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행성 기억력 8단계 할 수 있습니까? 네, 초기 침해였던 분들이셨는데 두 달 후 누루하모니 기억력 4명 전원 8단계 끝내고 9단계 도전 중인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개인 사례 한번 보겠는데 부산의 이윤미 사장님 사례입니다. 이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있으신 분인데 당뇨, 혈압, 심장, 암 수술로 모든 신체 조건이 많이 나쁩니다. 그런데 누루하모니 훈련 결과 후에 식사도 잘하시고 활동량도 너무 활발하시고 무엇보다 오른쪽 눈과 귀가 기능을 다 잃으셨는데 안 들린 귀에 소리가 들리며 기억력도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누루하모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 두 군데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정보와협회처럼 주민자치센터하고 전라남도 10개 시군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용인시 유림동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 전라남도는 고흥 사례. 저번에 파킨슨 사례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억력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세 정충원 어르신이 기억력 훈련, 행성 기억력 훈련 6단계를 통과하시고 7단계를 도전하시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모범을 보이고 계시기에 모두의 룰 모델로 자랑이 되십니다.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안 하시니까 침해에 걸리는 거죠. 용인 주민자치센터 남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후기 사례입니다. 훈련 사례, 노화되신 분이고 기억력 저하였던 분이신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초운동이 뭐 이렇게 좌운에 12번 뛰는 리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 후에 피크점이 높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3, 4, 5, 6, 7, 8, 9Hz 리듬이 9Hz 리듬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뇌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이고요. 소실률, 몸 전체가 좋지 않았는데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보입니다. 이분도요. 이 3, 4, 5Hz 완전 노화되어 있죠. 그렇죠? 리듬이 사라지고 네, 이 피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루하모니의 특징 비포, 애프터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도 막으시고 기억력도 다시 올라간 그런 용인시 사례였습니다. 네, 전후 뇌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이고요. 여기가 후입니다. 전란도 10개 시군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에서 여러분들도 단체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측정하면 소문이 안 납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사례를 만드시면 됩니다. 사례는 99.9999%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만 시키시면 돼요. 치매 환자분 사례입니다. 네, 아까는 이제 경도인지장애나 일반적인 어르신들 사례였다면 치매 환자분 사례, 3년 동안 누워계신 분 사례인데요. 이게 훈련 전 8월달 뇌파고 그게 9월달 뇌파입니다. 자, 한 달 만에 뇌파가 많이 변했죠, 여러분. 네, 치매 환자 훈련 사례, 9월 13일 영상인데요. 이렇게 다리도 들어 올리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달 뒤에 모습이 두 달 뒤에 변한대요. 대소변 변이를 느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소변 변이를 느끼시는 것은 여러분 한 달이면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굽은 다리가 펴지기 시작했고 다리를 들고 펴기 시작했고요. 팔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일어서고 삶에 대한 강한 욕구와 효능감이 생겼고요.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한계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생의 한계는 없고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가 결정한 최고점까지 저희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몸소, 자신과 가족, 주변의 건강을 챙기는 소호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이분도 치매 초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수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분께서 써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분의 증상이 30대의 뇌수막염으로 뇌에 물이 안 빠지고 뇌에 순상이 온 지 15년이 넘는 현재 52세 아줌마. 증상이 언어가 안 되고 치매 초기에 파키슨 초기 대소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월, 금 5번 매일 2시간씩 해드렸습니다. 현재 결과 대변은 2주에 한 번 정도 실수하고 소변은 반반이고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활동지원사로 와서 돌받이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주제하지 마시고 바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나 정상적인 분들은 더 빨리, 더 활성화,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충북 치매 인구가 전체 노인의 40%다. 즉 보니까 24만 6천 명 가운데 경도인지 장애가 7만이고 또 치매 환자가 또 몇 만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니까 40%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치매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하다 뭐하다 돈이 많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40%가 치매 인구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다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발생 추이 전망에서 2050년 3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 빼고요. 뇌졸증 빼고 파킨슨 빼고 치매 환자만 300만 명이고요. 여기에 경도인지 장애, 경도장애 인지가 한 3배 더 많습니다. 치매보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부 다 치매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이 치매 안 걸리게 뉴로하모니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들 다른 걱정, 파나톡스 걱정, 그 다음에 친구 걱정 하지 마시고 치매 안 걸리는 가족 만드시고 친척분 중에 주변 친구들도 치매 안 걸리도록 뉴로하모니 꼭 권해서 훈련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